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더웠냐는 듯 날씨도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연휴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보름달에 소원도 빌어보시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햇빛 추석 안녕하세요 배우 오상윤입니다 선전한 날씨가 다시 돌아올 만큼 대명절 추석도 함께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건강한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상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재입니다 벌써 22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대명절인 만큼 잠시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가족분들과 행복한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동재도 기대와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